안녕하세요. 꼬알녀사입니다. 오늘은 400만 이상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중국, 대만, 일본에까지 수출된 이철환님의 연탄길 중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책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연탄의 독백인 듯 싶습니다. 나를 전부라도 태워 남의 시린 손 녹여줄 따뜻한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으로 충혈된 눈 파랗게 비비며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눈 펑펑 내리는 날 님께서 걸어가실 가파른 길 위에 누워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반딧불이입니다. 가을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몰고 다녔다. 은행나무에 긴 그림자가 교수실 안으로 해슥한 얼굴을 디밀더니 조롱조롱 얼굴을 맞댄 노란 은행알들이 경화 눈에 정겹게 들어왔다. 경화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다 말고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루처럼 환한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경화의 마음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모교의 교수가 된 경화에게 지난 기억들은 언제나 유쾌한 아픔이었다. 경화가 대학 시절 쾡한 눈으로 중앙도서관을 오갈 때면 늘 마주치던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다. 몽땅 비만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며 분주히 청소하던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의 얼굴엔 한겨울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를 만나면 경화는 항상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다. 아줌마 오늘도 또 만났네요. 아줌마도 반갑지요? 그럼요. 반갑고 말고요. 아줌마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아줌마 얼굴은 언제 봐도 꽃처럼 환하지요? 아줌마는 빙글에 웃으며 결린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어찌나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딸에만 생각하면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요. 대학 다니는 딸은 얼굴이 예쁜가요? 그럼요. 예쁘고 말고요. 딸의 이름은 뭔데요? 이름은 경화고 성은 나도 잘 모르겠네. 우스꽝스런 대화를 주고받은 뒤 두 모녀는 따르르 웃곤 했다.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경화 어머니였다. 경화는 마음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청소하는 엄마를 만나면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엄마를 대신해 걸레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열람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휴지들이 경화의 손에 언제나 가득했다. 대학 시절을 회상하던 경화는 문득 시계를 봤다. 그리고 서둘러 교수 연구실을 나섰다. 경화는 엄마가 있는 행정관 지하 보일러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엄마는 비좁고 궁색한 방 한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우리 딸 아니 민교수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왜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실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경화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잠시 망설였다. 경화는 머뭇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있잖아. 청소일 그만두면 안 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몸뚱이가 아직 성한데. 왜 이를 그만둬? 엄마 나이도 있고 허리하고 무릎도 많이 아프잖아. 나야 이날까지 청소일로 이골이 났는 걸 뭐. 하루 이틀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허긴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에서 엄마가 청소일을 하는 게 창피스러울까 봐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너 혹시 그래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면 됐다. 속마음을 들켜버린 경화는 당황한 빛을 보였다. 청소일을 하는 엄마는 경화 마음 속에 무거운 돌처럼 매달려 있었다. 경화야 엄마가 청소일 한 지 얼마나 됐는 줄 아니? 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된 걸까? 벌써 30년이나 됐다. 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뼈마디마디를 묻은 곳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파 누워 있는 어린 너를 방에 두고 새벽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는 애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눈물만 닦으며 일했었지. 경화 엄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는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엄마도 봉천동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김 서방도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말이야. 경화는 진심을 말하면서도 감추어진 마음을 차마 드러낼 수 없었다. 교수가 돼가지고 엄마 허드렛 일 시킨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릴 것 같다는 말이 경화 입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허기사 이 일 그만두고 나면 몸뚱이야 편하겠지. 그런데 애미 마음 속엔 차마 이 일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엄마에게 있어 청소는 쓸고 닦는 일만이 아니야. 이 애미는 30년 동안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왔어. 아버지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내 딸이 순탄하게 제 갈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빌었던 간절한 기도였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고 닦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흉하게 붙어있는 껌을 뜯어내며 인상 한 번 쓰지 않았어. 남들 걸어가는 길 깨끗하게 해놔야 내 새끼 걸어갈 길 순탄할 거라고 믿으면서. 곰팡이 핀 벽을 바라보던 경화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내가 괜한 말 했지? 아니다. 내 마음 다 안다. 학교에서 엄마와 마주칠 때 내가 창피해 할까봐 엄마는 내심 걱정되기도 했는데 늘 달려와서 애미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창피하기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거칠거칠한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애미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지난번 교수식당에선 너랑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어엿한 교수님이 내 딸이라는 게 미처지질 않더구나. 고개도 못 들고 애미가 밥 먹을 때 음식이 맛있어 코받고 먹는 줄 알았겠지만 지나간 세월이 고마워서 그랬어. 눈물 감출 길이 없어서. 때론 서러움까지 당해야 했던 곳에서 내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됐다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말이야. 걸레질을 하다가 물이라도 조금 튀는 날이면 사납게 쏘아붙이고 가는 여학생들이 많았지. 그 아이들을 그저 웃음으로 흘려보낼 때 애미 심정인들 좋았겠니. 그래도 쓴 인상 한 번 보내질 않았다. 그래야 내 자식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은 네가 이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날 수 있겠니. 무지랭이 애미가 도와줄 건 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경화는 엄마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경화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를 보면 반딧불이가 생각나. 야위몸 한켠에 꽃등을 매달고 깜빡깜빡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말이야. 엄마의 속 깊은 마음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엄마 어제 우리과 교수님들 회식이 있었거든.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했는데 식사비가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60만원이 넘게 나왔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고. 우리 엄마는 새벽 5시 반이면 집을 나와 30년 동안 눈비 맞으며 받는 월급이 65만원인데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라고.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하지. 엄마는 경화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경화는 엄마 품에 안겨 마음으로만 소리 없이 말했다. 당신은 30년 동안이나 어두운 새벽 버스에 지친 몸을 실으셨습니다. 낡은 청소복에 아픈 허리 깊이 감추고 늘 바보처럼 웃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저를 밝혀주셨습니다. 반짝이고 싶어하는 철없는 딸을 위해 당신은 더 짙은 어둠이 되어주셨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저자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불씨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불씨들로 이 세상을 비추어주는 등불을 켜고 싶은 마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 합니다. 저는 남들 걸어가는 길 깨끗하게 해놔야 내 새끼 걸어갈 길 순탄할 거라고 믿으면서 30년간 굳은 일을 해오신 어머니의 모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새끼 가는 길에 방해된다면 걸리적거리는 것을 모두 치워버리려는 잘못된 자식 사랑의 교훈이 됩니다. 그랬기에 딸이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꺼이 짙은 어둠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겠지요. 요즘 아이들이 잘 되면 내 덕분, 못 되면 다 부모 탓으로 돌리며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누구 탓인지 반성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좋은 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훈훈한 마음 나눌 수 있는 사이, 여러분과 이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꼬알녀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